아유, 근데 소은호 씨는 왜 자꾸 따라오시죠? 같은 팀도 아니면서? 쫄지 말라고 응원자 응원 하나도 안 되거든요 아이, 그럼 제대로 된 응원 함 해보시던가요? 제대로 보여주고 와 니가 한 브랜딩 나름 맘에 들거든 그래도 열흘 동안 삐져있을 거예요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전부다 니가 한 짓이지?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한테 말했죠? 상대가 가장 원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니가 뭔데? 니가 뭘 갖고 있는데? 니가 그토록 원했던 아니 깡나온의 전부 파이팅이야 도유미 파이팅이야 도유미 하하 하하 하하